저희는 오늘 가요대종을 샤노카르라 가요 저희 디스센서가 누구죠? 레드벨벳 선배님 오늘도 레드벨벳 선배님 맞나요? 됐 스타트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저는 오늘 안 와요! 허그미 허그미 해주세요 예? 예? 이런 큰 축제에 저희를 어 뭐야 또 오늘 다이브 분들이 우신다 웃으렀는데 맞아요! 맞아요 우리 녹화 때 예쁘다! 예쁘다! 응! 입술이 동그래! 다 동그랗구나? 바보인 거 들켰다! 왜 저 바보 애세요? 왜 보잖아 저 선물 봐! 이서야! 여기는 죄송한데 섹시! 섹시하는 거 아니 왜 그럴 수 없다고? 네! 더 섹시하네요 아 근데 여기도 약간 탈되어 있네요 옷 벚꽃도 사용해주세요 여기는요! 여기는 귀여움! 귀여움이에요? 미즈는 얼굴이 너무 귀여워서 안 돼요 아직 귀여우세요? 저 그러면 내년에 19살이거든요 아 그때쯤 다시 올해 오케이 아니 아 이래요? 하이 있었다면 소리 질러! 아니 소리지 마라 소리지 아니 소리지 말고 박수 쳐!!! 아니 근데 다 집에서 보고 계실 테니까 아 그런데? 네. 그럼 소리 지으세요. 안 돼요. 깨비해요.